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고중성 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높은 혈압, 혈당장애 등 5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내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폐쇄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사증후군과 수면 무호흡증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김수환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성인 1,011만 3,65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폐쇄성 무호흡증 간의 관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사증후군 그룹은 비대사증후군 그룹에 비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고 남성의 발성 위험이 1.5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면 무호흡증은 남성 30대, 여성 50대에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10년간 자료를 추적 관찰한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5가지 중 위험요소에 더 많이 해당될수록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사증후군 그룹은 비대사증후군 그룹에 비해 수면 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1.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2009년에 대사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을 살펴보고 추세를 관찰한 연구로 대사증후군과 수면 무호흡증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